여러분 보시게 되면 오늘 방송은 그냥 서척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 이제 대법원 전 대법원장인 양승태 전 대법관의 사건이 완결 1심 판결 내렸으니까 또 검찰 쪽에서 상고를 하게 되면 이어지게 되겠지만 이 참 제목이 강합니다 정치검사들은 사냥개처럼 사람을 몰았다 좀 불편한 이야기지만 이것이 이제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드러내는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 측면에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는 오늘은 약간 분량을 줄여가지고 선거 문제 특히 우편투표 문제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 홍준표 대구 광역시 그런 시장의 그런 선거 결과를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선거 부정을 이제 추진해온 세력들도 뭐 조금 고민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제 고민이 우선 첫 번째는 시민들이 많이 알아버렸다는 겁니다 선거 부정 수법을 그리고 또 하나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위조투표지 투입이 과거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겠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4월 10일 총선에 좀 수정된 그런 전망도 여러분들 한번 더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주 젊은 날 저도 나이가 많이 든 건 아니지만 아주 젊은 날에는 자기 삶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참 크다고 이렇게 대부분 믿습니다 대부분 나이가 좀 젊을수록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경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저런 경험들이 이제 축적이 되고 세월이 흐르다 보면 생각이 참 많이 바뀌게 되죠 자기의 인생과 세상사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니까 삶에는 정말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은 참 적고 본인이 어찌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참 크다 이렇게 생각하는 방향으로 대부분 많이 바뀌죠 일반화하기는 쉽지 않지만 저의 경우도 젊은 날에는 이제 제가 1세대 자기개발서 작가이자 또 젊은 날 자기 삶을 굉장히 이렇게 야무지게 관리 경영해 온 사람으로서 자기 경영이나 인생 경영에 관한 그런 서적들을 젊은 날에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런 종류의 주장 이면에 실린 것은 삶에 대한 그런 통제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펼치는 거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삶에서는 정말 자기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어찌할 수 없는 때로는 어떤 분들은 운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렇게 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사건에 연루될 수도 있고 또 사건에 끌려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게 너무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참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번에 양성태 전 대법관 사건을 보면서도 대개 지금은 이제 법학전문대학원에 있어서 시험만 통과되게 되면 대부분 이제 변호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조금 전만 하더라도 이제 사법고시를 통과해야 되니까 사법고시를 통과한다는 것은 젊은 날 자신이 갖고 있는 전부를 다 퍼붓는 거지 않습니까 특히 양성태 전 대법관이나 양성태 전 대법관을 이렇게 보좌했던 분들은 사법고시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 법관이 된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젊은 날 그렇게 비용을 치뤘으니까 그다음에 법관 생활을 착실히 하게 되면 그다음에 일정한 시점에 퇴임을 해 가지고 음성적으로 다 이제 정간예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좀 넉넉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인 거죠 그런 분들이 이제 소송을 4 5년 정도 치르고 뭐 자기 얼굴이 뭡니까 신문에 도배를 하고 이런 것은 전혀 생각을 못한 사건일 거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법관에서 대법관까지 된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신문에 도배를 하듯이 여러분들 비난의 대상이 되고 이렇게 되기는 참 어려운데 문정권 하에서 양성태 전 대법관하고 함께 일을 했던 법원 행정처장들 또 일부 대법관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지금 막 벗어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그분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인생이 자기의 50대 60대 70대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 거죠 인간적으로는 참 안 됐다는 그런 생각도 들지만 때로는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참 예상하기가 어렵고 본인이 통제하기가 참 힘든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세월이 가면 사람들이 점점 고개를 숙이게 되죠 자기가 다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자신 만만해 할 수 있지만 이게 참 삶이라는 것이 불과사의한 부분이 많아 가지고 자기가 어찌해 볼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지금 예를 들면 이 이제 양성태 대법관 같은 분들이 이 수사를 받을 때에 대개 이제 40대 40대들이 이제 수사관이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부지게 사람을 그냥 조졌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20년 30년 아래의 여러분들 그런 수사관들한테 검사들한테 그 자리에서 수사를 받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어문 창에 모멸감을 느끼게 만든 일이죠 한동훈 씨 같은 게 그때가 40대니까 그러니까 참 삶을 아무리 성실하게 살더라도 이렇게 연류가 되면 제가 이제 정치나 이런 데 입문하게 됐으면 아마 박 대통령 때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제 그런 요구를 받아들여 가지고 청와대 근무를 시작하게 됐으면 제 성품상 굉장히 성실하게 보좌를 했을 것이고 그렇게 됐으면 첫 건이 됐을 것이고 그렇게 됐으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데 이제 연류가 돼 가지고 고생을 안 했겠습니까 되돌아보면 그때는 뭐 그런 공직에 갈 수 있는 행편이 아니었죠 왜 그런 거 하니까 이제 아이들이 한참 학비가 들어가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요구를 받아들이기가 힘든 그런 시점이고 또 제 자신이 이렇게 누군가를 보좌하고 스태프로 이렇게 활동하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보스가 되면 모를까 스태프로 이러면 들 활동하는 것이 본인이 그렇게 좋아하는 잘 맞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요구를 거절했는데 지금 생각해보게 되면 그렇게 간단한 그런 본인이 의사결정을 내려 가지고 권력자의 이런 직언 글이 있었으면 어마어마한 그런 고난을 경험했 겠죠. 그러니까 참 오늘 양성태 전 대법원장 이 사건을 제가 좀 들여다 깊이 들여다 볼 만한큼 충분한 가치가 있는 사건 이다.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도 많지만 대한민국의 그런 권부라는 것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고난이나 공경이 오게 되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헤쳐 가는데 굉장히 큰 힘을 받게 되 죠. 사람은 다 바뀌고 상황은 바뀌 지만 하나님은 안 바뀌지 않습니까 변함 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아마 이분들이 참 고생 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세상이 다 이렇게 부패하지 않고 1심 재판부가 그렇게 용기 있는 그런 올바른 결정을 내려줘서 이해가 걸려있지 않는 사람이지만 이번 판결에 대해서 참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사법부 에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